히히 카드 드디어 신성이 떴다 아니 왜이렇게 빡딜을 해 신성시작이라고 방심하셨습니까 사일런트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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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지 속의 유령 아니 엘리트 잡으려면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쪽에 엘리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망겜 망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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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노갈 간 못쌌 허어어어어어어 강옥빈? 아니 똥겜 금강저 덕분에 살았네 역시 금강저 웰컴머더 간붕쌓 망겜 왓 타격 20딜 이 정도돼야 스트라이크지 뭔데? 어... 싱글러 스트라이크 아니 쓰레기 게임 마냥 살림했었는데 드로 고래스베란 아... 아드... 아드님 엘리트 잡으려면 이쪽 길인데 1,2,3,4마리 잡으면 사일런트가 죽지 않을까 엘리트가 죽는게 아니라 그래도 일단 가봄 신이라도 되려는거야? 흠 음 애매하네 신성을 쓰지 못하는구만 아 신성하지 못한 자요 아 신성 좀 빨리 좀 더 퍼뜨릴게 안뜨네 퍼뜨릴게 안뜨네 개선된 도박 있으면 훨씬 빨리 뜨겠지 자 들어가자 하나 둘 에이 진짜 의지 같은거만 골라서 나오네 어우 열받아 개개미냥 아니 어떻게 도겁진인데 파멸이나봐 신성 아니 들어봅시 퍼뜨릴게 끔찍하네요 자는게 낫겠지 에리트 3마리 얼토당토 안타 유령아 고맙다 유령아 퍼뜨릴게 어 수리건 미쳤다 아이 마트르시카 두번 볼수나 있음 뭐 일단 주니까 들고 가네 신성이 맨 밑에 있을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안전하게 드로를 받아 수리건도 없으니까 건물뜨면 집어야겠지 수리건도 없으니까 건물뜨면 집어야겠지 수리건도 없으니까 건물뜨면 집어야겠지 아멜오더슴 수리건도 없는데 수리건도 없으면 이럴거면 인공불먹었지 공포환살 제비가 맞겠지 공격카드 더럽게 많으셨네 나 쓰잘댁이 없는건데 와 효원 빠졌다 개꿀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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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총매 내 보스도 투사인데 들고가자 다 텅스테인드 다 텅스테인드 병고 또 왔니? 오 에임바 개정답 사명자 강호할게 없다 흰석 아쉽다 아쉽다 anything 가는 넌 한낫 아 하 뭐 아이고 저게 빠지네 약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막긴 막는다 약화 의미 없는 약화였다 앤드라 방울이 너무 쓰레기인데 아 일단 방울하자 뱅 개꿀 엘리 퍼스 아니 왜 그딴 데 있어 주변에 편의점 하나도 없네 음.. 빠따레날린 잘 나와줘야 되는데 어? 환영살인마였구나 웰컴머더 아 저거 버리는게 아닌데 쓰레기 같은 플레이 백이 좋으면 플레이는 좀 쓰레기 같아도 상관없다 아이스 3콘데 뭔 아이스크림이야 배시계 스물업장인데 몰단 아이스크림이니까 다음날 아이스크림이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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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긼 trending 적금 제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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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전 빨리 뜨면 안될까? 안되겠지? 미안해 3코덱 너무 빡센데 아싸 형로우 위장 크림 어떠쓴? 뭐야 유물 왜케 능숙 순수 천천 비밀기술 개꿀인데? 감사링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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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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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렇게 와 와 와 와 똥중 킹중갓중 빗중 킹중갓 킹중갓 가방 가방님도 아 짱나 쓰레기 게임 상호할 거 하나도 없다 살려주세요 하얀 짐승석지상 하얀 짐승석지상 하얀 짱 아 아 진짜 이게 아으 아우 나도... 만 Second QLED 음... 달팽이 너무 꼽네요 진짜 달팽이 겁나 쎄 와아 게임 왜이렇게 사람? 아니 왜이렇게 게임 잘해 야 너 뭐야 너 사람이지 한 번을 그냥 안당해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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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절곤 날릴 뻔했네 아니 하박님도 안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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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왜거렸냐 암튼 게임 게임 내 민보다 파겜사님들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제 버블리셔 쪽에서 컨텐츠 만들어주는 1섭하는 사람들이 브레이스를 알겠냐고 이것이 K컨텐츠다 유저참여 컨텐츠 후쿠쿠쿠 후쿠쿠쿠 택 잘 돌아가는데? 택 골 잘 돌아간다 택 골 pais 택 골 잘 돌아가니 택 골고루 ahrdie 택 골고루 택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살돌려야겠는데 향컨 해야돼서 향컨 향컨은 했는데 저걸 까먹었네 해시계 이름이 이제 해시계도 맞고 다음 턴에 잡아주면 된다 끝 끝 대신 쌍절곤 조심 올 말음새 볼보다 비행기가 더 체력 많이 아끼겠는데 주판까지 내서 하고싶다 손이 가득 찼다 맞어 이상한 카드 빠지면 더 손해다 볼 손해다 볼 손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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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하나 없는게 아쉽네 창바는 잡은거 같고 스텍 관리합시다 아 실수했다 머쓱 좋고 병불 병불은 진짜 쓸데없는데 버려 공포 뜰까말까 취약 막는게 더 이득일텐데 취약을 막아야겠다 위치비 나온거 봐라 취약을 막아야겠다 취약을 막아야겠다 취약을 막아야겠다 uns 취약을 mim고 취약이mom 미리 Christian 루루 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어차피 형상 쓸 거면은 안 먹어도 된. 내 말이 맞으면. 강한 덱에 서훈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총맵 썼지? 총맵 진짜 도움 안됐네 그러면. 그래. 1 개 6 1 개 7 1 개 6 1 개 4 1 개 9 1 개 5 대단원 까비 레고 밟고 사망 와 31 유물 사일런트 보존다 싱싱 돋고 점프는 별로 안 오지네 누가 케이스를 더 싸라고 협박함?